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업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홍문표 의원님, 홍성의 산불이 크게 났더라고요. 특별재난지역 지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반영하셨겠어요? 물론 3일간 현장에 있었습니다. 참 뭐라고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일개 서부면이라는 면이 결국 그 면 전체를 놓고 보면 반이 탔어요. 그런데 뭐 바람이 불고 또 임도가 없고 그냥 헬기만 떠다니는 그런 현상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소위 화재의 현장이라고 보는데 저는 거기서 절실히 참 마음으로 느끼고 배운 거는 아무리 사람이 기술이 좋아도 하늘의 뜻이나 자연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거는 것을 알습니다. 비 안 왔으면 지금도 탈 겁니다. 비가 그래도 와가지고 이게 진짜 단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이거를 대통령께서 곧바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바람에 지역민들은 좀 한심을 놓고 일생생활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곧 모내기철이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열중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산만해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죠. 그러니까요. 한 400여 명의 지금 재민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강당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제 국가가 존재하는 건 이런 때 국가가 뭔가를 좀 뒷받침을 해서 일생생활에 들어갈 수 있겠군요. 해주는 것이 이제 화재의 뒷일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양국관리법 개정한 얘기인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했고요. 결국은 지금 이게 뭐 제 표결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국관리법이요? 우선 양국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취지가 지금 작년에 쌀 생산비가 40%가 지금 올랐어요. 원자재값들이 올라서 그래서 그런 반면에 쌀값은 폭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양국관리법을 통해서 쌀값을 좀 안정을 시키자. 그래서 과잉 생산될 때는 일정 정도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부족할 때는 이걸 풀어서 해결을 하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쌀을 재배하기 이전에 생산 면적들을 사전에 조정하는 장치를 통해서 과잉 생산을 예방하는 내용까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나와가지고 답변하는 걸 보니까 양국관리법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총리께서. 뒷부분에 계속해가지고 과잉 생산 시에 매입하는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사전 조정을 해서 실제로 과잉 생산을 예방하는 면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예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뒷부분만 가지고 강제 매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조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고 과잉 생산을 했을 경우에는 매입의 의무조차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군요. 그런 조항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양국관리법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지금 현재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의 횡포다 이거는. 그리고 실제 본심은 야당의 민생 성과를 만들어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당 입장에서. 우리 홍무표 의원께서도 항상 양국관리법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셨습니다. 제가 농예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따랐던 거기 때문에 좀 자생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양국관리법은 우리 전정부나 지금이나 꼭 지적해 주고 싶은 거는 쌀이라는 주식을 쌀로 주식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쌀이라는 부분을 생명산업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식량 무기라고 그럽니다. 이게 구라파 유럽에서는 공경원이 무기라고 하거든요. 쌀을 많이 갖고 있고 소위 오곡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는 식량 또 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쌀에만 매달려서 정책을 피우고 있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보리나 콩 밀 옥수수 이 오곡이 이제는 주식 시대가 와서 이걸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책을 피해야 되는데 전정부나 지금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양국 이 쌀에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쌀만 그러면 이렇게 전량 수매를 정부가 했다. 그럼 밀, 콩, 옥수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거는 모두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법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묵살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마치 안 해주는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180석으로 날치기 날치기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대통령이 갖는 권한으로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쌀 이렇게 되면 과잉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럼 폭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걸 예견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승인한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은 당연한 것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빨리 세우는 것이 현실이 급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대 나이고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그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 이제 와서야? 지난 정부 때 하면 될 걸 왜 이제 와서야 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은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쌀 생산 사전 조정이라는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이 결. 그래서 그렇게 쌀을 사전에 생산 조정을 하면 과잉 생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과잉 생산이 발생했고 쌀까지 폭락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값까지 그냥 엄청나게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의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건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이제 홍은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작곡으로 사실은 지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쌀 생산 면적을 줄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작물로 좀 다각화시켜서 분산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쌀의 과잉 생산을 막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이 법안에 지금 현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이번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사실 국회의장의 중재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또 수정되기도 했고 보완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정부나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맨 처음에 나왔던 초안에 근거해가지고 뒷부분에 강제 매입 부분만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 과잉 생산 조정이 미리 이루어져 버리면 과잉 생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과거에 정권의 사례로 봤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져야 이제 모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금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쌀 재배 면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생산 조정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미리 과잉 생산을 막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이번에 그냥 갖다 이 양국관리법 자체를 완전히 거부권을 행사해 버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농민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후쿠시마 멍게는 사주고 우리 농민들의 지금 과잉 생산에 대해서 쌀은 지금 이렇게 사주면 안 되냐. 이러면 이제 분동을 터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리고 지금 아까 앞부분에서도 박지원 원장님도 얘기하시던데 보니까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밀값이 갑자기 40%가 폭등해서 식량 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핵심 주식인 쌀의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쌀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이번에 이 양국관리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걷어찬 것은 정말 아마 윤석열 정부의 최대의 실수가 될 것이고요. 아마 이 문제는 거부권만 행사한 게 문제가 아니라 거부권 행사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말 허위선동을 하고 있어요. 남는 쌀 모두가 다 무조건 다 강제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법안 개정안의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면 이 법안이 실제로 우리 농민들과 식량 안보와 양국관리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우리 홍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지역구가 좀 농촌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농민들 의견도 많이 들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양국관리법은 한마디로 과거 정부의 제가 빗대서 얘기가 아니라 농민난체가 지금 우리가 52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48개 단체가 이걸 반대합니다. 그렇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쌀 전업농이라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만나서 토론을 했습니다. 대체 그렇다고 할 것이냐. 그럼 이 많은 농민난체가 지금 반대하는 것을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단체들이 반대를 한다고. 물론이죠.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과학연구소 혹은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양당이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면 지금 20만 톤이 초과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량을 사주게 되면 60만 톤이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쌀값은 떨어질 건 자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민에게 쌀값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고통을 줄 수 있다. 이걸 정부가 예측 안 하고 그냥 무자비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안이 아까 의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제 과잉 생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으로서 지금 1,100억을 우리가 넣어놓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작물 보리콩 옥수수 밀 이것도 소위 쌀 농사 짓는 것보다 농사짓면 더 수입이 있다. 이걸 우리가 타작물 재배 방법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5조 정도를 상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농민에게 쌀값 문제는 한 20만 원 정도. 지금 16만 한 5천 원 7천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상향 조정을 해 주는 걸 연차적으로 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내놓은 지금 대안인데. 대안이신데. 이걸 이제 묵살하고 그냥 전량을 사주자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보리콩 밀 옥수수. 이것도 다 사줘야지 쌀만 사줬을 때 기후변화나 지진이나 전쟁이 났을 때 쌀만 갖고 전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산성을 타작물 재배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실용성 있게 할 거냐.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작물까지 다 사주는 걸 미리 걱정해서 쌀을 사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앞서서 농민단체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몇몇 여권 성향의 농민단체 대표가 이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여권에 동조하기 위해서 반대한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바닥의 농민들은 무조건 이 양국관리법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렇습니까? 여기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정확히 날짜를 보니까 21년 12월 16일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럼 본인이 대선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런 이치에 안 맞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김 의원님. 딴 건 주장해도 내가 얘기 참고 있는데 이 45개 단체 성명 발표한 거는 이 책자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오기면 안 되시고. 이렇게 농민들은 왜 그러냐. 하루살이 농민이 아니다 이거지. 앞으로 농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올해 사주고 내년에 가서 이게 잘못되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농민난체는 국회 앞에서 성명 발표를 하고 자기들이 현수막을 걸고 주장하는 거는 다시 이거를 재논의를 해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농민과 대화를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농민 대화가 없었어요. 이게 없이 민주당에서 한 번 했는데 거기 농민난체가 세 단체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는 참여를 못 하니까 이게 이제 반쪽짜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외성원 단체를 가지고 했다 해서 농민단체는 다시 제의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농민단체의 대표 몇 분이 중요하겠다. 이거 지금 여기 들어보니까 TV토론에 이거 누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의견이 너무 달라서. 이거는 당당하게 이번에 양국관리법 개정하는 내용을 놓고 그 내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까서 실제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저는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농민난체들이 모여서 제의를 해라. 이것이 농민난체가 마지막으로 여야에게 주장한 거고 우리는 그걸 받겠다. 그러니까 날짜를 잡아서 같이 하자. 이렇게 180석이 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농민을 결국은 원하는 것이고 쌀값을 폭랑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 제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여야가 함께 갖는 것이 농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밥 한 고기 더 먹기 그거는 효과는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실수라고 보고 밥 한 고기 더 먹어서 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뭐 저 같은 사람 밥 많이 먹긴 하는데 밥 뭐 한 번 더 많이 먹어가지고 되는 건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이거 다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거든.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 모두 거부하겠다. 앞으로 지금 방송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이 지금 대기 중인데 그럼 다 이게 거부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민생 성과 민생 입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민주당의 성과로 만들어주지 않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였지만 한 게 뭐 있냐 한 게 뭐 있었냐 이런 프레임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안이라고 내놓는 게 겨우 다수학 우량품종 무슨 진동병니까? 그걸 갖다가 이걸 퇴출시키자 이런 대안이나 아니면 조수진 의원처럼 밥 한 공기 다 먹어자 다 먹어야 된다. 이런 황당한 안들을 들고 나오는 건데요. 그 외에 여당이 내놓는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쌀값 20만 원을 유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쌀값 20만 원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양복관리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쌀의 시장 가격을 무슨 수로 정부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쌀값을 시장 가격을 유지한다는 겁니까? 그 얘기 한번 드리고 직불금이 5조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양복관리법을 그냥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도 또 있고요. 지금 김경호 의원님 말씀처럼. 네. 우리 김현희 의견과는 지금 반대입니다. 이거는 시장 경제로 막히자는 건데 지금 정부가 180명으로 법으로 이걸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거 시장 경제라고 얘기합니까? 시장 경제는 시장에서 가격 형성을 대는 걸 시장 경제인데 이건 법으로다가 지금 전량을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고 이 5조 얘기 나온 것이고 20만 원이라는 거는 지금 18만 2천 원까지 양복 조절을 과거에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이걸 잘 해서 조절하면 쌀값을 제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수치가 있으니까 주장하는 것이고 5조 문제는 한 번에 5조를 푼다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5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이걸 하는데 전제 조건이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농민의 주체는 농촌의 주체는 농민이고 이 5곡의 식량의 주체는 농민이기 때문에 그들과 협의해서 하겠다. 이 전제가 있는 겁니다. 임기는 4년 남았는데 5년 내에 5조 원 풀겠다 그러면 4년 동안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4년 동안에 조절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거면 이거 아닙니까? 이것도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직불금 제도는 원래 이제 쌀의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나의 방안이고 그것은 당연히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도 되질 않아서 작년에 지금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양국 관리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이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단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거부권 거부권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총선 앞두고 민주당의 민생 입법 성과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하시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 이 문제는 제가 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이걸 논란해서 이 문제 해결될 건 아닌데 이게 과거 정부의 이걸 알면서 왜 그때 허자고를 때는 묵살했냐는 얘기는 뭐 답이 없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량을 숨어있을 타작물 대책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아는 그냥 이렇게 하면 타작물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밀이나 옥수수, 콩을, 보리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농사철에 다가오니까 우리 건 어떻게 하느냐 황해가 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국회 앞에 세계단체가 또 와서 농성을 하는 걸로 아는데 콩이나 밀, 이 옥수수도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그분들도 더 전량 사줄 겁니까? 이렇게 정부가 원칙 없이 휘말려서는 안 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미리 토론해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산불이 여러 군데 났잖아요. 그래갖고 재난지역이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산불만 일어나면 전부 다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줘야 되냐. 이러면서 지금 재난지역 선포를 막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논리가. 그러니까 이런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우선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대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해서 무조건 야당의 성과로 만들어지기 싫어서 그냥 반대하는.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저는 정권의 운영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농민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아마 토론회 같은 게 있으니까요. 거기서 좀 다뤄보기로 하고. 이 부분을 내가 자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타작물 재배에 1,100억이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 김연희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20만 원이라는 쌀값 조정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으로 연차적이 있고 그다음에 5조 원을 가지고 이제는 소위 생산 조정을 할 수 있는 콩, 보리, 옥수수, 밀 이걸 같이 가자. 이게 지금 대안이에요. 대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안에 잘잘못을 얘기를 해주면 고마운데 이 근본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없다고 묵살해버리면 그러니까 1,100억 원을 투입하는 건 안 되고 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100억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타작물의 신청을 받아서는 과거에 있었던 걸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마 진짜로 양국관리법 관련해서는 토론회가 아마 곧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야 됩니다. 미리 보는 느낌이 오늘 조금 들었고요. 지금 후쿠시마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만나러 갔는데 보니까 임원도 못 만났고요. 독거절려. 그리고 정치인들도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어떻게 두 분 보시기에 실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경아 의원부터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는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본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여기에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가져오는 해양오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국민건강권 문제. 그래서 지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대통령이 가서 사고를 쳤으면 누군가는 가서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들이라도 가서 일본의 시민단체 환경단체들하고 연대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하고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걸 막아야 되고 이거 그나마 야당이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서 수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야당이다 보니까 갔더니 이걸 지금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 같은 데서는 아주 교묘하게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만나주고 있으니까. 안 만나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다니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일본 거기 시민단체 환경단체들 일본 국민들하고 연대해서 이거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면 사고 쳐놓는데 이 사고를 어떻게 하든지 야당이라도 수습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 뭉치 정권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바빠지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말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사고를 만드는 게 야당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걸 사고를 뒤집고 비비 틀어서 만드는 게 나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방류를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방류를 하면 여기에 대한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가 뭐냐 하면 IAEA 절차입니다. 이게 세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이 기구인데 방류했다. 그러면 이게 태평양으로 4년 내지 5년 돌아서 다시 우리 해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이제 우리에게 왔을 때 단 1미리라도 이런 잘못된 것이 오면 우리로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서 연구를 하고 현장을 가서 볼 때 우리 한국도 참여할 수 있겠군 하겠다. 이게 지금 대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든 야단 같이 참여해도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IAEA 얘기를 우리가 안 믿을 수 없는 거는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어떤 존재 어떤 가치로 그분들이 가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국제기구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건데 이 국내에서 부풀리고 이 얘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일본에 가서 저 초라한 꼴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국가의 망신이 되는 거니까 빨리 돌아와서 정상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토론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그럼 답변 주십시오. 지금 뭐 아무튼 지금 정권의 모습 여당의 모습이 정말 참 가관 아닙니까? 계속되는 지금 말실수 막말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내부에서 정말 반성하거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점점 더 오만해지고 점점 더 정권을 운영하는데 그냥 일방통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보여서 참 안타까운데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당대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문표 김경호 의원과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